자기소개 제출하길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? 네 저는 우경호라고 합니다. 여기서는 호칭이 반장입니다. 반장님! 총상! 김대성이라고 합니다. 소장님! 반장님, 소장님! 관리하시면서 뭐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? 시민들이 오셔서 적게 노시다 가면 그게 저희의 불안입니다. 어머나! 우리 또 소장님께서는요? 또 옆에서 너무 좋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여름철에 벌레가 많은데 아까 벌레 막 물드시거나 119가 왔어요. 말벌이 나타나가지고 흔들려자라고 써 있는 곳에 제 마음이 흔들려서 갔는데 흔들리지가 않아. 흔들리는 것들 속에서 흔들려야 하는데 흔들리지가 않아! 요! 그래서...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사고방제를 위해 보장을 시켜서 갔다고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지금 영상에서 만나요! 해당은 이건 영상의 영상이